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통합교육과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통합과학과목을 도입해 문의과를 없애기 위해 통합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예 내용을 30% 정도로 줄여... 장풍이라고 과학선생이 하나 있는데 과학을 제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구나. 아니 통합과학이 필수가 된 마당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놈이 있어. 선생님... 지금 문과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과학을 재미있게 한다. 말이 됩니까? 통합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필수입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가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수업을 하면서도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내가 그냥 보고만 있어. 나의 자식이 필수입니다. 고아하게 재미있어지고 있어. 아멘